안녕하세요. 바오세미입니다. 매발톱 꽃 매력에 폭 빠졌습니다. 보통 시골집 바오세미 농원에 매발톱을 엄청 많이 심어놨는데 이쪽 저쪽 꽃이 피니 정말로 예쁩니다. 이게 크게 자라면 한 50cm, 60cm 정도 위로다가 쑥 키가 자라가지고 이렇게 꽃을 피웁니다. 색상은 여러가지 색상이구요. 보통 지금 찍는 이 색상은 분홍색상이구요. 요 색상은 노랑색상입니다. 노랑색상도 은근히 예뻐요. 그리고 요 색상은 하얀색상입니다. 예쁘죠? 매발톱 색상 꽃은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대 모아서 하얀색과 하얀색과 이게 키가 한 60cm 정도 자라서 올라온거에요. 하얀색과 노란색과 노란색은 다 한 80cm 정도 키가 커가지고 이렇게 피어있네요. 노란색 그리고 분홍색과 그리고 제일 많은게 이제 유럽 유럽 보라색으로 피는 매발톱 꽃입니다. 보라색으로 피는 매발톱은 은근히 이거는 진짜 생명력도 강하구요. 죽지도 않고 여러 해 동안 계속 이렇게 잘 크는 것 같아요. 다른 색상들은 그래도 노란색이나 하얀색이나 뭐 이런 색은 잘 죽는 것 같은데 이 보라색은 죽지도 않고 엄청도 잘 시도 번식력도 강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. 보라색도 예쁘긴 예쁘죠. 이 보라색은 거의 한 1m 정도 키가 자라가지고 피어있는데요. 이렇게 여기서부터 자라가지고 요게 3년생이로 키운 매발톱인데요. 요렇게 3년 동안에 키가 한 거의 1m 정도 자라가지고 이렇게 꽃을 피운답니다. 보기보다는 엄청 더 예쁘구요. 음... 그래서 매발톱 꽃을 제가 좋아해요. 매에 발톱 딸바 딸 해서 매발톱이라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여기는 2년생인데요. 매발톱 2년생인데 집 위에 올라가는 입구에 텃밭, 윗밭 올라가는 입구에 아 여기가 지금 클레마티스서부터 있는 장소인데요. 음... 2년생이에요. 모종 씨앗 뿌려가지고 모종 키워가지고 요기다가 요렇게 심어놨더니 한 50cm 정도 자라가지고 노란색도 키우고 예쁘게 요렇게 꽃이 핀네요. 엄청 더 예쁜 것 같아요. 네. 카라꽃 앞에 카라꽃 앞에 있는 매발톱은 와... 보기보다 엄청 예쁘죠.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여기는 매발톱 꽃이는 이렇게 씨앗도 떨어져가지고 번식력도 엄청 좋은 것 같아요. 요거는 바로 우리 할미꽃 있는데 심어놓은 카라꽃 예쁘죠. 매발톱 예쁘죠. 제가 분홍색 보여드릴게요. 이 분홍색은 이 분홍색은 여기 하우스 옆에다가 심어놓은 지 한 4년 되는 건데요. 이렇게나 크게 예쁘게 피어있어요. 요 분홍색은 요게 매발톱 꽃이 은근히 예쁩니다. 한 4년 전에 씨앗 뿌려가지고 한 폴기를 심어놨더니 이렇게 키는 한 70cm 정도 자라 있어요. 새미가 집 지켜주고 있는 바오새미 농원 4발톱 꽃 영상 찍었습니다. 예쁜 4발톱 꽃 색색이로다가 다 있는 4발톱 꽃 요렇게나 영상을 찍었습니다. 오늘의 영상 끝 하면서 예쁘죠. 색색이로 요기가 바오새미 농원입니다. 칠칵 노란색